겨울이 끝이 났습니다. 네. 그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공연 함께 할까요? 자, 가수 이소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노래 잘해요. 근데 한국 가요 강사리표 회장님, 박상훈 회장님이 범터리잖아요. 네. 저 두 분이 언제 저렇게 호흡을 맞추는지 모르겠어. 네. 정말 물어봐야 되겠네요. 두 분이 그윽한 아름다운 튜렛 무대 보이시겠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꽃나비 사랑, 꽃을 든 남자를 작곡한 작곡가 겸 가수 김정호 씨. 네. 이분이 최근에 그 축제라는 노래로 사람 귀지 많이 받고 있어요. 자, 이 무대까지 여러분 쭉 보시겠습니다. 먼저 이소위박상훈 씨의 무대, 김정호 씨입니다. 박수 받아주세요. 박수 받아주세요.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에서 열 가지 박수 받아주세요. 박수 받아주세요. 박수 받아주세요. 내 마음속에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당신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사랑하는 내 인생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운명 정만난 그날부터 배려나 당신의 사랑이 시드려 내 마음을 풀대로 당신께 하시리나 당신은 나의 운명 당신은 나의 운명 당신은 나의 운명 당신엔 나의 운명 그리고 당신과 함께 당신은 나의 운명 당신이 나의 운 명 당신은 나의 운이 감사합니다.